추억 헬로 헤이 유 한국인? 아 아 유 유 사림마 굿? 아잇 고기 닌 한국사람이죠? 유 발음 베리 언더 더 씨 바이 하이 바른 Rag 어 진짜 어이없다 한국 말 하면 문상 만원 줄게요 . 일 사이에 신고 christ 반가워요 여러분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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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serv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극퇴야 이거 나한테 왜 보낸 거야 이거 스킨? 이렇게 야한 걸 야한 걸 싶은다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섹시 어? 나는 이런 거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? 섹시 나는 진짜 수영장 가도 수영복 입는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섹시 하이 하이 아임 섹시걸 하이 인마 저 섹시해요? 걍 안가시네 아 뭐야 뭔 뜻이에요 지금 뭐에요 지금 문 닫은거 저를 지금 유혹해보겠다는 겁니까?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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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 아 치료약이 없냐 이미 다 틀린건가? 하하이 아 뭐야 한번만 더 아하하하 그레이트 아주 칭찬해 아 그레이트 그레이트 아 이거 니미뿐이면 아 그거 절 줘야죠 오케이 굿잡 굿잡 이거 어떻게 하는거에요? 도망가요 도망가요 일로와요 일로와요 섹시 일로와요 일로 일로와요 일로 일로와요 일로 아 살인마 너무 못하는구만 어 여기면 되겠다 자 이제 이 자리는 굉장히 야비한 자리거든요 여기가 이제 살인마가 못잡아요 이 자리는 여기가 이제 살인마가 못잡아요 이 자리는 아 장신적으로 살려줘야지 잘가 잘가 극태야 안녕히가세요 안녕히가세요 아 안맞쥬? 안맞쥬? 안맞.. 아아 넘어질 뻔 안돼요 그런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즈 님아 으아아아악 아니 이렇게 어이없게 죽을 수가 있나 사람이? 됐다 을 э